김선영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시대를 이겨내고 돌아왔습니다 김선영 다시 김선영도 출발 김선영 스탭 김선영입니다 유럽 비행 다녀옵니다 김선영 참 정말 못말리는 선수에요 기가 막힌 유노스탭 할로웨이 선수가 꼼짝없이 당했죠 그렇습니다 김선영의 유로스탭과 함께 격차를 다시 한 번 좁히기 시작하는 서울 SK 나이스가 되겠구요 17득점 째 어피 할로웨이 최준용 잡자마자 캐치한 샷 리폼과 박근혜 쇼맨샷 최준용입니다 일단은 SK 공격이 이어집니다 최준용 이번에도 올라갑니다 다시 터집니다 빅샷 이번에도 펜시위를 상대배치에 겨누고 있습니다 자 7대 0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대성 크로스오버 직접 던졌습니다 두 점 들어갔습니다 이대성 직접 던졌습니다 석점포 이대성 라거나가 라거나가 이겨냈습니다 이대성이 올라갔습니다 석점 이대성 석점 세 개째 이대성이 속도를 붙이면서 다시 자코리 윌리언스의 득점을 도왔습니다 38대 35 석점차 배수용 이대성 돌파를 시작했습니다 림포라 나오면서 외곽 기회를 봐주었습니다 양동근 컵에서 석점포 달았습니다 스크린 정확하게 걸렸습니다 이대성의 석점포 이대성의 석점 다시 시동이 걸렸어요 백점 먼저 도착하는 부산 KT 이대성은 컵에서 석점 들어갔습니다 이대성 이대성 스크린 받아갔습니다 멈춰섰고 양동근 올라갔어요 석점 양동근 6점 3포인트 양홍석을 따돌리면서 던졌어요 석점 실패 리바운드 리바운드 라거나 그리고 이대성 이대성 이대성의 빅샷이 터졌습니다 자, 오늘 자신의 30득점째를 완성하고 있는 이대성 석점 7방을 오늘 꽂아넣었어요 여기에 어시스트도 15개 우드하쿠 선수와 사보비치 선수가 얼굴을 맞댑니다 사보비치의 KBL 데뷔전 두 팀의 시즌 2라운드 공격 기회를 얻게 되는 고향 오리온 골밑에 사보비치 네 득점 엔드온 김종규에게 그리고 안으로 다가갑니다 퇴근 막힙니다 예, 막혔어요 여기서 최진수 선수의 블랑샷이 일단 나왔고요 오, 이거 덩크하려고 그랬던 거군요 예 자, 클랑 3초 남았습니다 돌면서 페이더웨이 사보비치 리만 좀 떨어집니다 그렇죠 사보비치 선수는 지금 로포스업을 할 때 페이더웨이 슛이 주특기인 거 같습니다 예 네, 다시 안쪽으로 잡아서 들어가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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